안녕하세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좋은 말씀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경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대주의에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저희도 좀 떨려요.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저희도 좀 떨려야 할까요? 월드 레전드 레드벨 왼쪽 측면에 동료가 자리를 잡습니다 메뉴 앰버서더 5위 데니스 5위 마르셀 2사이 두 개의 심장 네드베드 우측면 지배자 마이콘 중앙에 노마크상트 선수가 있습니다 메뉴 앰버서더 5위 두 개의 심장 네드베드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정확한 패스 연결 벼락 같은 슈팅 네, 나갔습니다만 아직은 그대로 플레이 전개되는데요 미스터 디펜더더 5위 메뉴 앰버서더 박지성 메뉴 앰버서더 박지성 좋은 플레이입니다 기상캐스터 소유하고 그대로 끌고 갑니다.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바벨 레드베드 월드베스트 버디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크리스티안 디에리 공격수를 슈팅지역까지 들여보냅니다. 기퍼가 막을 수 있는 공이죠. 볼 점유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공점으로 전반전 마친 게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요. 공점으로 전반전 마친 게 굉장히 당연해 보이는데요. 절호의 찬스! 자, 동작이 약간은 이상했는데 간신히 수비에 성공합니다. 발칸 마라도나 파지! 마르셀 드사이! 다시 한 번 패스 돌려줍니다.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자, 뭔가 만들어갑니다. 자, 패스 시도. 하지만 아웃되면서 소유권 넘어갑니다. 공 뺏깁니다. 공수의 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구독 이 정도 소유권 넘 прилож인 것 같아요. FF뿅 01. 보통이란 제umbl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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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장전 전반이 시작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명을 바꿔주는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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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